헤이 가이즈! 리즈에요! 오늘 리즈가 읽어줄 책은 짠! I'm scared of shots! 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콧구멍이 주사를 맞고 있네! 콧구멍 표정 봐요! 와! 주사 오지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섭겠다! 어쩌다가 주사를 맞게 된거지? 콧구멍 is sick! 콧구멍이 아프구나! He needs to go to the doctor! 병원에 가봐야 된대요! 어몽! 어몽! 걱정이 돼! 오! 병원에 벌써 왔네! The nurse takes 코코멍's temperature! 코코멍이 귀에다가 온도를 재고 있어요! 코코멍 doesn't cry! 그런데 코코멍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와! 용감한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지? 어몽! 어몽! 역시 코코멍이야! The doctor examines 코코멍! 의사선생님이 코코멍을 진찰해 주셨어요! 이런 표정이죠! thump! thump! But 코코멍 is not scared! 두근두근두근두근!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흠! 정말 코코멍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어몽! 어몽! 아니거든! 응 알겠어! 그러면 안 무서웠다고 치고 오! 코코멍 opens his mouth wide! 크게 입을 벌렸어요! The doctor can see his throat clearly! 코코멍이 입을 wide 하게 열었더니 의사선생님이 코코멍의 입 속을 아주 잘 볼 수 있었어요! 코코멍 stays brave! 오! 코코멍 아주 용감한걸! 어몽! 어몽! 역시 우리 코코멍 주인님이야! 아! 주사가 나왔다! The nurse gives him a shot! 자! 주사가 들어갑니다! 오! it hurts! 아파! But 코코멍은 울지 않네요! 코코멍은 주사를 맞아도 울지 않았어요! 근데 코코멍 찌일! 이건 뭐야? 눈물 한 방울 같은데! 어몽! 어몽! 내가 핥아서 없애줄게! 진료와 치료가 다 끝났어요! 코코멍 takes medicine! 약을 먹고 있어요! It tastes bad, but it takes it well! 아주아주 맛이 없지만 그래도 잘 먹었어요! 저거 맛없는거 나도 한번 먹어봤지! 코코멍이 진료도 잘받고, 주사도 잘받고, 약도 잘먹었더니 The germs are running away! 세균이 도망가고 있어요! 코코멍 이겨라! 코코멍 이겨라! 우와! 코코멍이 다 나은 것 같네! good bye germs! Now, 코코멍 is not sick anymore! 이제 아프지 않아요! 어몽! 어몽! 건강 관리 잘 해!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렇다면 subscribe and like please leave a comment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week bye bye